지금부터 12시간 동안 나무 위에서 생겨내보겠습니다. 차가운 바람과 몸을 압박하는 한의 술 두건 해놓는 과연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버티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굉장할 예정입니다. 이런 방해들을 이겨내고 제가 성공하게 되면 도생들이 저랑 반대로 거꾸로 예달릴 예정입니다.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고! 고! 고에에에에에! 내 밑벅도 다 못한답니다. 이제 나와보겠습니다. 이 상태로 12시간 버텨보겠습니다. 벌써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요? 커서 그럼 할만해? 다리가 너무 저렴 야 씨 영등이 무서워 아 벌써 힘든데? 자 이제 2시간 반이 경과되어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게임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게임은 저희한테 딱 방울 한 대씩 맞고 표정에 이동조차 없어야 됩니다 미션 성공 시 10분 동안 다리를 올려둘 수 있는 지지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실패 시 이 공으로 저희한테 무자비하게 맞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바로 준비됐어? 이길 준비됐어 바로 갑니다 좀 내려올 수 있나 해서 어떻게 되죠? 파이더맨처럼 거꾸로 매달려 봐 이거 까봐 파이더맨 파이더맨 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으아 야 하하 갑니다 3 2 1 아 씨 눈 때렸어 3번 으아 오케이 바로 간다 1 어 어 1 에 아 8 8 이마가 지금 너무 뜨거워 오우 좀 부은 것 같은데 옆에서 오호 으어 으어 제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시청자분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벌칙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피하로 되는 거죠? 피하거나 다 보면 벌칙은 끝납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건 패스 준거지 미안하다, 실패한거야? 오케이, 오케이, 인정 인정 거기 잘 매달려있어? 우리 잠깐 치러 갈게 개가 춘출해서 간식거리 좀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 근처에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, 요즘도 이런거 나 이게 자연산 초코동인데 대충 털어갖고 한입 먹으러 여러분들은 이런거 함부로 드시면 안돼요 저희가 옛날부터 시골 살아갖고 이런거 잘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덜 익은거 먹으면 배탈라 몸상태 어떠신가요? 얼었어, 온몸이 끼가 아예 안들어가 날이 좀 살어려서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 뭐할려고 지금 다르네 아이고, 뭐야 개타네 상의관은 오류고 상의관은 보죽은 못 참아 안하고 아니죠, 왜냐면 레전드 레전드 시골 못댔시 시골 못댔시 어, 어 지금 저를 생골적일까 시골적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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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보신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긴 근각도 없고 너무 춥네요 자, 밥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먹을걸 안 가져왔어요 이 주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돌아다녀볼게요 오이씨, 저거 뭐야 이게 치킨 나문데 아 또 자연산이 있네요 어, 자연산이야? 요즘 닭은 농약을 하도 쳐서 좀 그런데 자연산이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 좀 운이 좋네요 자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야, 맛있겠다 에코는 에코는 게임을 하면 줄게 버킹 내가 랜덤으로 아무 노래나 한번 불러볼거야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 준비됐어? 네 첫번째, 아이들의 퀸카 암머퀸카 암머퀸카 실패 뭐를 떠올려? 진짜 형편없네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하면 아이브 에프터 라이크 왠지 에프터 라이크 왠지 에프터 라이크 왠지 실패 진짜 형편없네 나도 먹을래 응 나 이게 아, 과삭한 맛 아, 과삭한 맛 어떻게 해? 양념이 맛있네 오오 에이씨 더러워서 한 번 먹는다 했어 에이, 힘들어 먹지마 먹지마 들 생각도 없어 안 먹는다고 했다 안 먹어 먹지마 어우, 치킨이 열렸네, 나무에 먹으면 안 된다. 뭐 했어? 아무것도 없었어. 안 먹는다고 했지? 어, 안 먹었어. 맛있게 먹어. 알았어, 먹고 올게. 배달을 지만해? 잘한 편한 거 같은데? 우육하고. 뭐야? 아니, 안 먹는다면서요. 그게 우육이지? 아니, 먹을 시간 없다면서요. 깨끗이 넣어놨네, 또. 이렇게 최고. 뭐야, 이 아저씨. 이 아저씨네. 지금 7시간 38분이 경과했는데 몸 상태 어떠신가요? 춥고, 아래가 저르긴 한데 할 수 있습니다. 네, 포부 좋습니다. 12시간 뒤에도 그대로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거... 어, 맞았다. 아, 저거 덮어놔야 되는데 여기 불 들어가는 상황이야. 안 되지. 아, 이거 천두는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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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상황은 비가 마가지대기로 철수하고 갑자기 천둥이시더니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철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? 근데 비가 일단 오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텐트 있지? 텐트할 수 있어서 좀 덮어놔야겠네. 비 많이 오네. 지금 7시간 45분 경과 중인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철수해야 될 것 같지? 철수하자. 이리 간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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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다른 날이 장날이라든지 서둘러 철수하는 모습입니다.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. 아우, 어, 지워. 재영 씨는 실패해서 유튜브를 수행하고 있고요.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중에 댓글을 무슨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적어주시면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을 뽑아서 두 분의 아이디어로 저희가 다음 리션을 수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부탁드릴게요. 어쨌든 리션 실패. 오, 실패했네. 저거... 도움버리겠다. next time. 2 2 3 6 5 5 9 5 5